움직이는걸 봐야.. 작긴 작다. 작긴 작아요. 확실히 뷰즈 세기열이 키면 진짜 작아. 얘네 같은? 어.. 어.. 세우. 저걸 아예 다리를 고정을 해. 아.. 뒤에 여기를.. 여기도 그렇구나. 이것도 그거고 얘 있잖아요. 얘를 아예 얘랑 같이 움직이고 90도로 고정을 해 보니까. 이게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고정이 안되었고 연동이 안되더라고. 그냥 이렇게 눕혀버리자 아니면 얘를 그냥 눕혀버리자 얘를 그냥 이렇게 눕혀버리자 그냥 이렇게 눕혀버리자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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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면 차라리 트레일러가 그럼 여기다 바퀴 달면 돼 여기다 바퀴 달면 트레일러 되는거야 바퀴 달면 들레인 트레일러 옛날에 트레일러가 있던데 이거 캐너비다라는게 그거야 그래 그 트레일러 있던데 이게 화이트베이스 들어가는거 그거거든 이게 이게 안되니까 어쩔수없어 전시할때 어차피 다시 다른게 또 제 하나 생각나 전시할때